아 오우씨 순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 한팍 어 초콜렁만해 아 당기시면 됩니다. TSI 가서 당기시면 됩니다. TSI 아 선두권 벌어지는 것 봐 어마어마하게 달리는데 어 신장님 왜 그러시죠? 이번판은 스피됐어요 어디 사시길래 전라도나 경상도권이면 그렇죠 수도권에 많아가지고 어 앞에 가로등이면서 네 에이 앞길 아니에요 한참 근데 저 멀리 있는데 전라도 아 전라도는 언제 생기지? 전라도는 진짜 없다 대전까지 올라오시면 대전이 그나마 제 전라뇨 아니 제가 방장이에요 가이드라인 안 나오시죠? 가이드라인 안 나오시죠? 신장님 가이드라인 안 나오죠? 네 안 켰어요 이거 방장만 가이드라인 나와가지고 좋아요 아 앞에 또 쌀벌이 있네 앞에 또 있네 언제 또 없죠 앞에 갔지 어 뒤에 누구야 벌써 오셨어요? 아이구야 안녕하세요 아 네네 사렙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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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렙메다 맞죠? 네? 브레이킹 사렙메다 맞죠? 모르겠어요 안 보고 다녀갖고 인기인 마이크 저도 안써봐서 모르겠어요 된다고 하던데 에헤이 에헤이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거기서 들어오시면 제가 피텔줄 수 밖에 없잖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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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발야 아 그래요? 피카 1만이 쓰면 안되지 게임 여러개 있어야지 1주차 직장기만요 흐하하하하 나 이렇게 남이 안될때 참 좋더라 아 힐링된다 안좋은 운전 하셔야죠 아 근데 인디군이 진짜 빠르시네 아 근데 피카투 나라가 맞나봐 별로 실력이 잘 안넘는가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정코로 3단으로 봐요. 저 3단이요. 마지막 전이요? 4단이요. 4단? 마지막 전코너. 초코너 2단이요? 어디요? 초코너요? 초코너네. 2단이였던 것 같아요. 초코너 2단이요? 3단이로 썼는데? 네. 3단이네요. 언제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네. 3단이네요. 6단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차가? 다 똑같아요. 저도 6단을 했어요. 4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4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4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5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6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세팅 불가, 세팅 고정입니다. 네, 한글입니다. 오늘 자야 되는데요. 오늘 서울라고 해서. 오, 뒤쳤어. 사장님, 여기 피해서 할 사장님이. 사장님이 전부 다 프로 레이서 뭐 이런 출생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번에 고른거일꺼에요. 자기들이 타보고, 아 이거 어제 해도 괜찮겠는데요? 어떤 데도 빨라요? 어, 이렇게 해도 결정됐고요. 그래서 다 위에 택스 안 해보고 올꺼에요. 티씨랑 ABS 켰어요. 노후로. 그래서 빠른가? 7.4? 통과자. 왔어. 와우. 왜? 야..왜왜왜왜? 어? 핀디곤이 왜 내려왔어요? 좋네 아.. 차는 멀고 멀다 아직 로렌스 님이 선두고 쌀버린 님이 2등이 얕고? 잡겠는데? 어.. 끌린다 차 쌀버린 1등인가? 아니 로렌스 님! 막아요! 안돼! 로렌스 님 막아요 와 근데 0.6초면 피터가 안 갔는데? 아.. 아 힘들다. 아 힐 잘못했나? 아 힐 4시간째. 어 팔아파.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선풍기 띄시는 분 있어요? 집에서? 저만 이상한게 아니군요. 선풍기 안키면 게임 못하겠어. 너무 더워 땀이 나. 어 저만 이상한게 아니군요. 아 저만 요즘 가을인데 선풍기 넣어야되나? 못먹겠어. 너무 더워 땀나. 더워 땀나. 2분 remain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포텐셜이 대충 있지? 여기서 이철이 줄여야 된다고? 1분정도 1분정도 아 소리 괜찮은데 사운드? 느낌 좋은데? 마이크 아, 13, 14, 15도 못들 중인데 어, 살아났다 아름다운 불 Esto Va 아 쌀보린님 3내 하셨네 다행이다 쌀보린님 3내 있다 다행이다 이긴 못됐다 아 신장님 나이스샷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 쌀보린님 저는 F1할 때 쌀보린님 아니네 아 근데 푸카2 빡세여 다른 데 너무 사라진다 리플레이크 저장해서 파일 굴수도 있나 아 백마커 사고를 안쓰는거에요 인디고님 아 유플레이크 저장해야지 아 이렇게 해서 로렌스 우승이네요 로렌스 우승에 회장님 저랑 박은거 같은데 아 쌀보린님 튕기셨구나 없어졌네요 쌀보린님 미스트에서 사라졌네요 이렇게 완료됐습니다